이건 새누리당은 야당 때 그렇게 치열했기 때문에 정권을 또 잡은 것입니다. 국정원을 폐지해서 되겠어요? 그럼 물론 해외정보처 이름을 바꾸는 거지. 국가기관은 있어야 돼요. 해외정보처건 뭐건. 아니 전세계 없는 나라에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새누리당처럼 국민이 국정원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 하면서 이걸 만들자 하는 그런 친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 잡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지금 여당 10년의 경험을 팔아먹고 사는 순한 야당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개파가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좀 솔직해요.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노골화하지 않고 있죠. 오늘 김우성 어제 집회하니까 모임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제일 큰 경화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어떤 모 중진 의원을 북한을 데리고 이 당국에도 외국 갔다 와가지고 당내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초창기지만 지난해 임시 끝나고 이런 건 안 해야죠. 또 지금 당 대표가 해외 나가지 말고 투쟁에 전념하자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몰래 자기들 파 데리고 해외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에서 나쁘다 하고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니까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많이 갈등은 해소됐어요. 아직도 친노와 반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담아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입월을 대기로 당 색깔도 바꿔 모비를 바꿔서 친노를 완전히 없애자. 친노 없으면 민주당 분당되죠. 그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국정원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신당 청당하는 사람 다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전에 총선 전에도 총선 후에도 그건 안 돼요. 안철수 안 들어오면 내가 제일 많이 조지고 다니잖아요. 내가 몇 가지 조져버린 게 엄청나게 아파요. 그쪽으로 또 나보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그 말을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오든지 안 오려면 야권 연재의 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들 낳으면 남성답게 기르고 딸낳으면 딸낳 여성답게 기른다고 하는 게 야당다워야 돼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애국의 길을 시시비비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야당이에요. 그러면서 대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국민 정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성을 나타내면서 유연성을 함께 가야 된다. 야당답게 하고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할 때는 감동적으로 어떤 날부터 감동적으로 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이 순서를 바꾸라. 유연성부터 가지고 안 되면 야성을 가지니까 국민 비판을 받는 거예요. 세게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지지층이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막 하고 대화를 해서 결국 아까 국회의 선주라고 정치는 대화의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유연을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 유연을 쉽게 된 사람은요. 쉽게 끝납니다.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국회의 된다니까 의정활동 잘해라. 저 못한다고 금기 월요일로 해라.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돌아와라. 1년이 50일인데 50번 이상이야. 이건 신부님도 1년에 50일 정도 50번 성당 못 가고 목사님도 50번 교회 못 가요. 저는 해요. 금기 월요일날 금요일날 귀향했다가 금, 귀 원래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귀향을 해가지고 늘 지역도 챙기라 완전히 아니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 하라고 하면 사겠어요? 이거 보시죠. 목포, 목포 주말마다 목포 한 번 남고 금년에 딱 한 번 빠졌어요. 눈 수술하고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9월 됐죠. 한 번만 안 내려갈 수 있는 난 외국 한 번 안 갔어요. 그렇게 국회의원은 놀고 먹고 외국 놀러가고 돈 먹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측에 일 많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말이 없잖아요. 내 수정 보세요.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저 하루나 빠졌나 주말에 그게 바로 수산부회의원들이었고 지금 새누리당 영남 국회의원 부산 국회의원 아니 대구 국회의원 보세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18세 때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금기 원래 금기 원래 하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혼합원들은 다 해요. 열심히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아 선배님 대표님 그렇게 가면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인마 김대중의 물리적 영향도 세트했고 국민도 우리 혼합민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민주당이 혼합에서 버림받고 민주당은 혼합만 가지고 정권교체 안 돼. 혼합을 빼고 안 돼. 그럼 우리가 잘해야 돼. 무슨 함 그렇게 제 이제 벼루가 금기 원래 금기 원래 예 그렇게 지금 혼합원들이 다 압니다. 왜 혼합이 민주당에서 배척받냐 기초단체장 기초위원 이것들까지 뭐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가 많고 이걸 싹둑 개혁해야 돼. 지낸 안 돼. 전 ็